우리의 캔블락씨 한국 팬들을 만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드디어 캔블락 출발 준비 완료! 자동차와 미녀 언제봐도 멋진 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보시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캔블락 등장!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데요. 관객들은 카메라 세례로 파닥하네요. 백음과 함께 차가 출발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불끈거리는 느낌. 흥분되더라고요. 타이어의 연기가 엄청나죠. 보통 프로선수급이 되면 30분 만에 새 타이어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군요. 다시 봐도 역시 멋집니다. 삼박자가 척척 맞아. 어떤 삼박자요? 눈앞에 펼쳐지는 화려하고 환상적인 퍼포먼스. 아 근데 계속 보니까 어지러워요. 그리고 파워풀한 퉥음! 타이어 타는 스밀까지! 이게 바로 삼박자! 저분들도 빠지셨어 빠지셨어. 아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맨날 동영상만 보다가 이건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와란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 아 뭐야, It's great! I wish I had a life! I did a great job! I don't like a career! 자동차 점검 모습을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바로 캔블락의 머신 포드 피에스타입니다. 드리프트를 위해 특별히 튜닝을 했다는데요. 드리프트를 쉽게 하기 위한 핸드브레이크 보셨죠? 차 안이 꼭 기계실 같은 느낌이네요. 이제 다시 출발하나요? 어? 아는 얼굴입니다. 연예인 연예인. 이영은 씨 아니에요 이영은 씨? 맞습니다. 미녀를 태워서 그런가 아까보다 차가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미녀들도 짜릿한 자동차 기술을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맞네요. 드리프트를 경험한 소감 안 물어볼 수 없겠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화이팅. 축구 Rama